서산시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동문 스마트 도서관이 하루 평균 21권의 대출 성과를 내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서산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도서관이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데다 인근의 아파트, 학교, 상가 등이 많아 생활 반경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인기 비결로 꼽았습니다. 동문 스마트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회원증 하나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권을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.